레전드 오늘부터가 진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거에다 저 되질뻔했어요 진짜 아 어제 깼던게 거기 넘어갔지 안나오지 제이? 그 금지 동영상 클릭하고요 뭐야 여기서 악몽 저희가 어제 깬거에요 여기서 진짜 아니 악몽 깨는데 진짜 악몽이였어요 와 와 와 진짜 아니 힘들었어 게임 자체도 원래 힘들고 다른 분들 하는거 봤는데 솔직히 유튜버 분들이랑 다른 분들 다 이제 하시는 분들 한 번 봤는데 다 크리에이터분들이랑 다른 데에서 플랫폼에서 방송하시는거 봤는데 그냥 공략보고 잘하는 측 약간 국효 공략한 진짜 외워가지고 하는거 국효 흠 너 어표 머리가 지진거린다 이해해주세요 어떤거로 할까요? 침실은 아니지 침실 아버지 밥상 차려주는게 이전에 있던건가? 네 그 뒤에 있어요 그거 재밌던디 오늘 침실 하나인다고 뭐 가볼까? 네 클렌시는 더러운 침대뽀에 키키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인지 왜 침대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저 그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클렌시를 잡아 독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클렌시 앞에 들이밀었던 것 들이밀었던 일은 오케 못익었어요 두번에 뭐지? 흠? 아 순간적으로 못익을때 있어요 어? 어머니! 으osten 응 음 벽이 너무 기분 좋아 undergrad 뭐 차려주실래요 어머니? 어머니 코 때 수술하셨어요? 잠깐만요 와 이거 좀 맛있어 보이네요 안먹어 쓰레기 냄새를 한다고 난 배고프잖아 여기서 날 꺼내줘 안먹어 씨바 쓰레기같은 냄새를 한다고요 어? 아휴 아휴 비싸내기를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요 어머니 방에서 탈출하기 이거 먹으면 좋대 것 같아요 숟가락 또 먹으라고요? 먹어볼게요 먹어봐 그냥 넣다가도 먹어봐 야야 씨 뭐야 대체 뭘 넣은거야 핏깍꼈어 아 어? 사이즈 보니까 일단 이쪽 문이 있고 어? 어? 이게 내가 보면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네 보니까 네 세게 당길지면 열릴지도 모른다 제가 요즘 PC게임하면서 느낀게 뭐냐면은 이런걸 함부로 열면 안돼 안 닫혀요 아 야 이씨 야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라고 어? 숟가락 아프는건 아니구요 하나씩 뭐야 액자 뒤에 접시 있구요 거미들과 와인이 아 이거 올려놔지는구나 지구본 아 지구본 내일 하나 사야겠다 어이 시구? 자 이거는 뻔한데요 뻔합니다 일단은 밑에 지하로 나가는 길이 있구요 이거 먹으면 X때구요 진짜 열었어요 어? 어? 야 이씨 이빨 닫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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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가라고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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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걸리면 뒤지는거 같은데요? 그런거 같아요 엄마한테 걸리면은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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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온다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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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! 음 맛있다 주릅주릅 어 뭐야 씨발 도대체 뭐야 왜왜왜 어? 어? 엄마! 아이 짱구리! 미안해 그 사후적인? 아이 사후적인 아아 저 상자는 절대 열면 안돼요 네네 존댑니다 보니까 한번 개 참기고 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아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나서 나를 죽이지는 않았어 그 대체 안전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니겠죠 아 근데 내가 좀 기력적으로 많이 딸린 것 같아요 잠깐만 어머니가 아니라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파라고 이제 그렇지 뭐 저 무슨 생각했다고요 그러세요 여러분들 저 아무 생각 안했는데요 음란마귀가 또 씨 비닐번호 비닐번호 사람 열면 존댑니다 이거 어? 다른 모든 시계야 같은 시간 이게 여기였지 네 잘못가면 X 되는거야 원래 자리에 맞춰야되는거네요 우리가 열었었구요 5시에 맞춰져있는데요 5시에 맞춰져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거 같은데요 오야 이씨 뭔 그림이었지 이게? 이거지? 네네네 자 액자를 맞춰서 한번 걸어보죠 네모 맞게 다네? 다네 다 잠깐만요 이 와중에 엄마 또 들어오면 나 이거 정리하려고 X 됐는데? 아 여러분들 저 이 와중에 어머니가 또 돌아오시면은 나 이거 정리하려면 뭐 감당 안 돼요? 야? 야 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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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야 그가 어디였어? 여기 뭐였어? 여기 원래 이거였지 이거 이거 네네 또 어디에? 또 어디 어디? 그 와.. 와... 뭐였지? 어떻게 그리로였지? 아이 밑에 밑에 에이 쉿 잠깐만 기다려 이거 이거 이거? 이거였냐? 네네 그거 위에거에요 이거지? 이거 아니야? 기억이 안나요 뭐라고? 기억이 안나요 나머지 한건데 어디 있었지? 그 시계 안에 있었어요 하나는 아 몰라 씨 야 엄마 온다 이러다 거울이 있었다고요? 야 빨리 어디 어디 어디였지 여러분들 기억 안나십니까? 아니 기억 안나십니까? 빨리 어? 어? 5시 왔지 아까? 네네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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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야 엄마! 야 엄마! 극악이야! 극악이야! 야 씨X 야! 야! 야 엄마! 야! 뭐지? 씨 50초 60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빨리 그림 한건데 어디였어? 그림 한건데 어디였어? 여러분 빨리 알려줘 빨리 빨리 아 빨리 어디냐고 어? 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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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고 죽음은 먼저 서쪽으로부터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살점을 지구의 내 짐승에게 내놓았다 주워봐 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지마 알려주세요 아 또어 아 좀 알려주세요 어? 콜울 X댔다 야 X댔다 X댔다 알려줘 빨리 그 사람 넣으면 안됯다고 콘센트 돌아가는거 아니겠지? 돌아가서 X댔다 오케이 오케이 자 누구라고? 렉터! 렉터 빨리빨리! 야이씨! 침착 침착 아 시간있어? 아아 안걸려 침착 아니 어머니! 존나 무섭네 자 한 번 기회 주네요 절반 정도 제가 보기엔 알았어요 이 방에서 그 처음에 그림을 어떻게 하냐는데 이거 먹으면 X 되는 거였어요 야 주작증 싹 다쳐내 그냥 싹 다 아우 뭐 주작들 힘들어 죽게끔은 놔둬 야시키 야 채팅창 이제 존나 깔끔하게 관리하라 채팅창 이제 무조건 깔끔하게 그 자체로 간다 자 이게 그거죠 다시 한 번 읽으면서 다른 분 시계를 맞추면 다섯 시였어요 자 동그란 그림이 걸려져 있었구요 자 좋습니다 천천히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자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자 이게 백조 그림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손 대니까 뚝 떨어지구요 똑 떨어졌습니다 갑니다 그림 띄고 아 그림 챙기는 거였네 오 어머니 쉼 쉼 쉼 쉼 쉼 아 담발래요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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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 뭐야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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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돌려 아 두개 있었어 저 누르는데 두개 있었어 존나 빡쳐 침착 아 뭐래 아줌마 아이씨 아이씨 니가 아직 결혼 안했는데 니가 무슨 장모님한테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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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닫았어요 뭐요 내 장모님 왜요 담배 안 폈어요 왜요 아 왜요 침착 미 Noah 친구 도대체 이거 못 먹겠어요 침착 아 존나무섭다고요 왜요 헤헷 아우 존나무섭다 진짜 아 진짜 존나무섭다 진짜 아 아 사라키 좋습니다 여기 열필 없지 네 예전에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올려놓고요 어 이거 저 시계에서 따로 주문이 떼르르르 올렸었지 네 한 번 더 위기 더 있어요 자 뭐 이런거 없죠 이제 정리하구요 어 그림 그림 그려야죠 어 아 현아인 미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현아인 미나님 100개 너무 감사해요 아 으아 엄마 오늘 잘 지냈어요 하나님 미나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편지 내용을 엄마 올 때까지 59초 죽음을 먼저 온 서쪽으로 부터는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어둠을 허락했다 눈 가리고 있었던거 같애 살점은 지구의 내 짐승에게 그 백조 4마리 그녀나서 그 남자는 격리를 기쁨으로 까맣게 타버렸다 불타는거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 랜턴 네네네 아 처남이 존나 시끄럽나보네요 어머니 편지 안추워지는데 안추워지는데요? 처남 교육을 너무 잘못시키신거 같아요 어머니가 개념이 너무 없어요 종이 안주어져요 안주어져요 안주어집니다 어머니 뭐해요 그거는 뭐 소뽕알찜이라도 가져오셨나? 뭐죠 이거? 소뽕알찜 소뽕알찜이라도 어 무슨 어 뭐 냄새에요 이거 저를 위해서요? 음? 또 왜? 또 왜 웃냐 흠? 안왔어요 안왔어요 아무도 안왔어요 뭐가 이상해요 기분탈 아니에요? 그렇죠 건망증이 또 브런지 냄새? 아 뭔음식이지? 한번 열어볼까 잘 먹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아 찜요리 같은데요? 와우 바퀴벌레찜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는 훌륭한 단백질 요인이죠 여러분들 공급원이죠? 바퀴벌레찜이네요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바퀴찜 바퀴찜 질렸어요 먹어볼까요? 한잣그릇만? 성의가 있네 어머니의 성의리구소 와우니 잘 먹겠습니다 엄마 좀 짠데요 어머니? 좀 짜요! 야 이건 못먹겠네 좀 짭니다 너무 짜요 열면 열면 그러면은 일단 이거 열어서 우리가 아셨던게 이 지도였지 그 지금 밑에 열 수 있는 밀면 또 오겠죠? 죽음은 먼저 서쪽으로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살점을 지구에 내 짐승이 내놓았다 동쪽에 도착한 그 남자는 격렬한 기쁨으로 사막을 새 까맣게 타버렸다 뭔지 알겠어요 자 잠깐만 그냥 봐볼까요? 그 뭐 필요하니? 여기 여기 키 키 저거 감 잡았어요 어둠을 허락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진 같거든요 어둠을 허락했고 어둠을 허락했고 까마귀 네 마리가 뜯어먹었고 까마귀 네 마리가 뜯어먹었고 뭐야 오스란 소리냐? 뭐야 어디가 열려 또 열렸어 뭐 어? 포크 단풍잎 수저? 이거면 이거 같네 아 네네네네 단풍잎이 있냐? 있다 포크 포크맨은 이새끼인가? 포크맨은 이새끼인가? 네 약간 포크 단풍잎 수저맨은 뭐야 포크 단풍잎 수저맨은 뭐야 어? 어? 네? 포크에 뱀 사과 숟가락이 여기 있지? 네 뭐였지? 숟가락이? 사과요 숟가락에 사과였지 포크가 뱀 그렇지? 오케이 갑니다 오오 나이스 나 원선 먹고 하자 네네네 엄마한테 걸리면 더 좋대 귓싸덕이 쳐나는다 편히? 이거였나? 네네네 동그라미 백두 갓 퀵 키! 아 이게 아까 그 밑에 여는 건가 보다 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하로 도망치는데 그림 채워 놓는 거네요 보니까 굿 영준이 굿 자 지금 오신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을 좀 드리구요 오늘 추천 목표치 위치 좀 뭐 열릴때 있나? 옥장 어 케이프 감겨있다 맨손은 제거할 수가 없구요 랜턴? 랜턴 가는거 아니에요? 이걸로는 뭐 안되는거같은데? 어? 뭐야?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뺄 수 있을 것 같다? 고체연료로 뭐하는거지? 고체연료로 뭐하는거지? 아! 식탁 옆에 버너가 있었다 들고있다 이거 네네네 이걸 어디다 키우는거지? 여긴가? 뭐하는거지? 아니면 저 카메라 있잖아요 어 이걸 뭘 하는건데 잠깐만 백프로다 이거 잠깐만 백프로다 이거 파이어를 어떻게 해야지 근데? 그 마우스 오른쪽 아니야? 잠깐만요 여기서 내려놓고 뭐야? 파이어 어? 잠 발화하기 필요한데? 엄크 아닌데요? 엄크면 시간 따요 또 뭐 찾아야되나봐요 랜턴? 족불? 랜턴으로 되나? 아아 아아 족불? 족불 아니야 불을 붙여야되는데 자 보고왔다고 여러분들 답답해 이런말 하지마세요 답다.. 적당히 매너채팅하세요 보고왔다고 아는척한테 우두 하루이틀이지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거 처음 깨는 사람들도 지금 처음보는 사람은 대부분인데 내 방송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코르크 마개지? 네 아 이걸 태워서 거면 쫓아야돼 네네 아 불을 바라러 점화는 어떻게하지? 점화 점화 한번 더 살펴볼까요? 나 뭐 찾아야돼 이거 네네 뭐 있는거같아 라이터라든지 뭐하나 있겄지 뭐 주풀 붙이는거 어? 어? 뭐야 외도서 뱀이라네 그냥 아 여기 없는거 같은데 여기는 어? 여기 락 구춧통? 어? 야씨 여기 숨겨네 씹 씹소름 돋았다 방금 씹소름 돋았다 방금 설마 이걸 조합시켜서야되나? 그런거 같은데요 올려놓고 올려놓고 파이어 야 이거 어떻게 가려 가려야되냐? 야 이거 밑에거 먹어야할거같아 야 그림? 이거지 자리를? 옆에 문단거 모르겠죠? 혼나는데 걸어 이 띠말라마 걸어 어? 아우 저 두개 헉? 스토브? 스토브씨마? 설마? 설마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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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hele 정 actors 왜 이렇게 그런지 우와 먹어야 하나 고통에게 햇볶아 아우러 해 코르크 마게의 병원을 열었으니까 네 저쪽 갈 필요 없이 이제는 여기로 가로 가서 방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스릴넘치네 오르크 마게를 자 생각을 해보자 음 음 침대 밑에 뭐 있다고요? 침대 밑에 이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보면 저 뱀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걸 따와야 되는데 이게 탈출구 같긴 한데요 어? 안 올라와요? 어 랜턴고리 뺐어요 랜턴고리는 뺐는데 문제는 랜턴고리로 내가 보면 이걸 맞추는 게 맞아 게임이 중간에 중간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자 극심한 스폰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어? 일단 얻었어요 보라라 강태 할게 보라라 알았지 보라라 너는 그냥 블랙 할게 어 알았지 이해해라 자 마가리타 칼 칼 칼은 뻔해 이거밖에 없어 지금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 저거에다 내가 보기에는 비춰가지고 이거 비추는 건데 네 칼을 가구 아까 뒤쪽에 있다 했죠 응 좀 쉬어보자는데 네네 뒤쪽에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F키 뜨거지 F키 F키 그만 그만 스포 그만 거의 다 풀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끝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칼 어 칼 어디지? 위에 위에 있어요 오케이 오 랜턴 뻔하겠지 어? 죄송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뭐냐? 저 뒤에 또 하나 맞춰야 되나봐요 하나 더? 뭐 없는데? 뭐 없는데? 뱀? 뱀? 하핫 뭐지? 뱀? 너무 많은 스폰지 좀 자제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건 것 같긴 하다 어디에 그치? 아 여기 그투머리 보니까 초기화가 좀 되라고 어디가 해봐 이 ㅅ... ㅈㄴ X나 빡 세네 캉 힘들어 아 아 좀 좀 ㅈㄴ 맥 랜턴은 챙기겠습니다 어? 저거 열렸네 안 열렸어요 씨바 걸렸다 돌아가야 돼 내가 문만 열면 되잖아 이제 엄마 존나 빡쳤다 이제 여기에요 여기 여기 걸렸다 걸렸다 아휴 모르겠다 좀 멀리 갔을때 나가서 저 문 열게요 저 침대 열면 되는거잖아 지킵니다 지킵니다 어머니! 어머니! 오우 죄송해요 오우 죄송해요 시작까지 해주시는데 어허 욱지런데 말잘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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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드릴까요? 어머니! 빼드려요? 나 공격하시는거는 없어서 못하는거 같아요 아 못... 어휴 알겠습니다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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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야 알겠습니다 열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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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이 하아... 깔끔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